여러분들 드디어 샀습니다 19세 미연시 게임을요 으아아아아아악 드디어 드디어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드디어 이렇게 샀습니다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당연히 모를리가 없지 다행이다 혹시나 모르는 줄 알았어 그럼 함께 해볼거야? 승낙한다 당연히 뭔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함께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드디어 드디어 시작하는구만 뭐야 뭐야 끝난거야? 야이 개넥 끝났어? 뭐야 내 시발원 이렇게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안돼 이렇게 끝날 리가 없다고 진짜 가슴 가슴이라도 만진다 가슴을 만지고 싶어서 가자 intersections 내 영혼은 모든 여사 러버 수사대 출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의를 위해서 러버 수사대 KCON 러버 수사대 내 시발 어트 올려줘